자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자 홈이라는 디렉토리는 요거는 무슨 디렉토리냐면 자 여기에는 음 사용자들의 디렉토리입니다. 예를 들면 이 운영체제의 사용자로 egoing이 있다. 그러면 여기에 홈 디렉토리 밑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egoing이라는 디렉토리는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파이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.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로 좀 빨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자 여러분이 root에 있어요. 이 상태에서 cd 그리고 home ubuntu 저는 이제 ubuntu 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. 요렇게 해도 갈 수 있지만 자 다시 root로 간 다음에 여기서 물결 엔터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한방에 워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물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결 밑에 있는 어 dir 이라는 디렉토리를 가고 싶다면 요렇게 하시면 되는거에요. 물결 특수문자 상당히 요긴한 문자입니다. 자 그 다음에 slash boot란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의 아주 깊은 곳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. 자 lib라고 하는 요것은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bin과 svin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보관되는 곳이고 이거 역시도 시스템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. 자 그리고 opt라고 하는 것은 optional add-on applications 라고 되어있는데요. 여러분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예를 들면 apt-gap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htop 요런 프로그램을 설치한다. 그러면 자동으로 적당한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.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where htop 이라고 하시면 안 되네 where is htop 이라고 하시면 htop 이라는 프로그램은 유저 밑에 빈 밑에 htop 이라는 어쨌든 이런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 요것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. 자동으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특정 디렉토리를 지정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때는 여러분이 조금 애매하거나 그러면 이 opt 밑에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아시겠죠? 대충 그 정도로 자, mount 디렉토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인 거니까 나중에 살펴보고 미디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siv는 이건 뭐 저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usr 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usr 이라는 디렉토리에는 또 특징적으로 빈이라는 디렉토리, svin이라는 디렉토리, lib이라는 디렉토리, 또 local이라는 디렉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봤던 빈이라는 디렉토리와 usr 밑에 있는 빈이라는 디렉토리 그것은 좀 뭐랄까요, 과거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이 꼭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설치하는 그 프로그램들 예, 그런 것들은 usr 밑에 적당히 설치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유닉스 계열에 설치가 되어서 이 번들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이 빈이나 svin이나 이런 디렉토리에 저장된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, 그냥 재미 삼아서 얘기해보면 역사적인 이유로는 옛날에는 컴퓨터가 플록비 디스크라는 굉장히 그 용량이 적은 그런 디스크 안에 운영체제를 담아서 이제 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이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, 디스크가 뭐 꽂았다가 다시 1번 디스크, 2번 디스크, 3번 디스크 이렇게 넣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팅을 할 때 컴퓨터를 킬때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 빈이나 svin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킬때는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usr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빈이나 svin과 같은 디렉토리에 이제 저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하드디스크나 ssd가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이걸 또 통합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usr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또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디렉토리인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뛰쳐나오면서 usr이라는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홈 디렉토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.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디렉토리가 분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이유에서 차근차근 분리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우리 수업은 지금 초반 초반이라기보다는 이 초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디렉토리에 대한 구분은 뭐 요정도로만 대충 여러분이 인상을 가지고 너무 많이 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